어흠 어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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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와의 제가 하는건데 으응 음치 좀 많이 들었거든 응 근데 어쩌면 그러고 오늘 말하시봐 아 1월 22일이면 어젠가? 어제 뭐 합동차례 했네 어제 설나라요? 그래 집에서 안 지내는 사람들 어 가족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절에 오게 나오면 어 그래서 합동으로 제 사람 모셔주잖아요 어 어 어 Bor 저리 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봐봐. 대웅재가. 내가 찍어줄게. 자, 하나, 둘, 자, 다시 하나. 네, 됐다. 얘는 비닐 막아왔네. 얘는 입구가 근데 따로 저 건너편에 하나 있는겁네. 스님들, 이거 하시고. 응. 그렇네. 저 뭐 나무도 갔네, 위치가. 응, 나무도 갔네. 응, 나무도 갔네. 응, 스님들. 응. 고거하시고. 고거하시고. 그렇지. 응. 응. 저 올라오나, 그쵸? 얘도 뭐. 요, 요, 요거 찍어줄 거 없어요? 요쪽에서 찍어야 되나? 어디서 찍어야 되나? 겨울인데 뭐, 다 똑같지? 겨울인데 뭐, 다 똑같지? 저기 가자. 요쪽 다 비닐 쳐놨구나. 요새 그래 비닐이죠. 찍찍이 해가. 응. 오, 수고니까. 응. 다시 하나둘. 일단 세 장씩 찍어놓고, 엄마가 보고. 귀하는 거 하나 쓰고. 아니면 이제 지우고. 뭐, 뭐 문인데? 무자 아닌가? 맞다. 무좀 못해. 무좀 문? 조자. 종종무좀. 아, 여기 못 들어오는 덴가? 영산? 응. 영산 뭔데? 응. 근데 저거 피기체면은, 핸드폰 찍으면 다 나옵니다. 여기 있네. 영산전 적혀 있네. 그래. 응. 응. 근데 저거, 손님들 수행하는 공간. 응. 응. 아, 대우선 갔다가, 사신관 갔다가, 명단 갔다가, 뭐. 이래가 구경하고, 내려가고 그러게. 응. 응. 뭐 절로도 뭐, 가는 길이 있는 거 같은데. 아 한신강 일로 가면 저런 코도 그래 개방된 데는 또 정해져 있을 테니까 정말로 종이네 종 어 으 으 으 으 으 으 개 아 4 5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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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